제 책의 장점이 또 그거예요 이렇게 단원마다 중간중간에 평가문제에 들어가 있는 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시중에서 그래서 원래는 제일 좋아요 평가 이렇게 하나 할 때마다 단원 나갈 때마다 문제 풀어보는 게 좋은데 그게 문제 이렇게 다 분류해 가지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보통 통으로 나오는 교재가 많을 거예요 그럼 좀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제거 아니더라도 혹시 다른 교재를 볼 때 중간중간에 문제가 들어가 있는지 단원별로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말고요 이거 열심히 하세요 다른 거 뭘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것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교재에 대해서 웬만큼 다 마스터가 됐다 하시면 욕심을 내서 다른 교재를 좀 보고 같이 좀 완성도를 높여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도저히 내용이 좀 너무 추격에 대해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것들은 좀 다른 책 보면서 첨삭을 하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니고요 근데 하나보기도 보고 올 거예요 제 생각엔 요거 보기도 보고 오실 건데 그치? 맞아요 단 걸 더 본다라는 거는 조금 자 윤활장치입니다. 윤활장치는 엔진 오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엔진 오일에서 가장 중요한 선진은 뭐다? 점도입니다. 점도가 뭔데? 끈적끈적한 정도지야 점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물처럼 잘 흘러다닌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리스처럼 끈적끈적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 알지? 그리스. 베어링에 매기는 거. 툭툭 쳐가지고. 안 해보셨지? 베어링 저항을 죽이려고 했던 허브 자금하는 거. 그게 이제 점도인데 점도는 온도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지. 온도가 만약에 높아. 그럼 점도는 어떻게 되는데요? 점도는 낮아지죠. 그럼 무슨 관계가 있다? 반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점도 한 김에 뭐도 하나 챙기느냐. 점도지수라고 하는 용어도 하나 챙깁시다. 점도지수라는 얘기는 뭐다? 이거 두 개를 묶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가 변할 때.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점도가 잘 바뀌지 않는 게 좋겠지. 맞잖아요. 온도가 올라갔다 하고 치는데 점도 확 떨어지고. 온도가 내려갔는데 점도 확 올라가면 좋은 오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점도가 잘 바뀌지 않을 때를 점도지수가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시스템에 이루어올려면 점도지수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비조건 고르실 때 점도지수는 뭐가 좋은 거다? 높은 게 좋은 거다. 낮으면 뭐예요? 빠이지 뭐. 온도에 따라서 점도가 자주 바뀌니까. 그래서 점도지수라는 용어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엔진 오일을 써가지고 어떻게 이 6개의 작용을 하겠다고요. 6개의 작용. 6대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작용이 뭔데? 감마 작용이에요. 다른 거는 단어 읽어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감마 작용은 뭘 얘기한다? 마찰하고 마멸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여주는 작용. 이걸 뭐라고 한다? 감마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 놓으세요. 다른 것보다 감마 작용에 대한 거.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시죠.